아 너무 예쁘게 또 옷을 투톤으로 이렇게 딱 맞춰 입으셨어요. 아 이번에는 또 검은색과 흰색을. 엔하이프는 잘생겼다. 제이크 짱. 확실히 이렇게 뭔가 어워즈에 오신 가수들을 보면 약간 기대 반 긴장 반 설렘 반 느껴지는 얼굴이죠. 아우 멋있어요. 선우아 희순아 다들 이름 부르면서 왜 이렇게 다 우세요 왜 울어요. 다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네요. 그러니까요. 제가 가까이에서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요. 요즘 또 시국이 이래서 아이고. 자 오늘 포토화 현장에.